성실한 노동자들이 우리는 어둠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노동이 도시를 더욱 발전시켜 여러분들의 희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눈을 뜰 것이다 우리 모두가 빛을 보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헌데 우리의 미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서 폭파시키십시오 우리 중앙이 그룹을 장림으로 만들고 있다 그들은 주장하는 것 뭐하시는 겁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어서 속지 마십시오 우리 중앙은 오래전부터 해동제를 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일이야 그 수가 부족해서 모든 노동자에게는 노력할 수 없지만 우리도 주적을 납치지 않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노동자들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니가 향해야 하는 것을 언제나 열심히 일하며 같이 피피를 흘리며 항상 널도 일하십시오 모두를 위해 허락하기 위하여 어나운 미래를 위해 식사 시간이 없는 Spaß 생일 고지 폭파시피 이제 수술하면 다 볼 수 있겠죠? 기대돼서 잠도 안 와요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 넌 모두를 위한 일을 한 거야 당신이 말한 세상은 언제 오지? 하야 나를 봐 이 눈은 항상 현실을 보지만 이 눈은 언제나 그 세상을 보고 있어 오늘 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 눈은 항상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 눈은 항상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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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도시를 더 밝은 미래로는 이끌겠습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사실은 도시를 위험에 봐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란을 생각하는 자는 엄격히 차원할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